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파일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거의 후쿠시마 오염소와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면 양평 네, IAEA 보고서 나온 지 3일 만에 우리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 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의 최종 계획의 적절성과 그리고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그렇게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해요. 아주 놀라울 내용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했거든요. 다만 이 문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건 별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마당에 과연 수입 금지 조치가 얼마나 명분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남고요. 물론 이 보고서가 2011년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류에만 한정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당장 일본은 지금 수입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려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라파엘 그로시 IAA 사무총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일정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건데요. 보고서 발표를 일단 마무리했으니까 이제는 여론전에 돌입한다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만나는 일정이 있고요. 유국희 원안위원장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포인트는 과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 사무총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IAEA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시료와 데이터를 기초로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럼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좀 물어야 한다. 보고서를 쓰고도 왜 책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국에서는 방류에 맞춰서 보고서를 서둘러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한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일본 편을 듣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번에 또 나온다면 지금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 나오고요. 그나마 방금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9일에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을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만난다는 일정의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당과 만난 일정 주목이 되네요.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일 관계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라면 오히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더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다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너네 방류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국들이 모여서 좀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제안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방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다른 대안 여러 개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을 함께 충당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제안은 충분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만 나오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한일정상회담이 좀 열릴 것으로 보여요. 추진되고 있죠. 서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분명히 거론될 겁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더더욱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리고 안전하다. 그래서 뭐 원전을 돌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또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은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도 빨리 하고 안전하고 이래서 좀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유럽에서는 100년, 원전을 100년 돌려도 사망자가 0.0008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100년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어요. 1971년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2011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40년 만에 사실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변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정부 여당에서 좀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는 뭐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이 독도 인근에서 비공개로 훈련을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전혀 다른 주제지만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비공개로 한 거. 네.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 영토수 훈련을 했는데요. 이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통상 이 훈련을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불리던 그 훈련입니다. 네. 일본을 의식해서 더 비공개로 한 게 아닌가 지금 싶은 거예요. 일단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 참가 전력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통상 이 훈련을 할 때마다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훈련에 집중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독도 방어 훈련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 뭐. 그런데 알아보니까 MB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비공개로 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우리가 독도 방어 훈련의 훈련 구역을 정했다가 일본 방위성 측에서 어떤 항의를 했대요. 너네 독도 방어 훈련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훈련의 구역을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물론 날씨나 어떤 얼마나 많은 해군 전력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훈련 구역은 조정될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한일 관계 때문에 독도 방어 훈련의 구역을 바꿨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왜 뭐 한일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 야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일본에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외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먼저 10일부터 12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건데요. 1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되고 나토 회원국 31개 국가가 있죠. 그중에 좀 여러 국가와 양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는데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리고 신흥 안보 위협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AP4라고 하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 그러니까 초청된 나라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 4개국 정상과 별도 회동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후쿠시마 얘기가 논의가 되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 참석했으니까 2년 연속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세계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도 국격이 있고 또 글로벌 책임 외교를 좀 실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만큼 참여한 것이다 참석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또 다자회의니까 수많은 양자회담이 좀 기본적으로 열리거든요. 좀 비는 시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1호 영업사원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렇게 분석하는 외교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외교는 크게 뭐 가치 외교 또는 뭐 신리 외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가치 외교만 강조를 하고 있다. 인권, 법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끼리 뭉쳐야 한다. 그게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반대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 그래서 또 야권에서 나오는 지적이 왜 강대국 싸움에 우리가 앞장서서 저렇게 나서고 있냐. 우리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분명히 협력의 교집합이 있는 국가들과도 왜 이렇게 척을 질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히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어떤 시각이 되게 좀 강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면에서는 항상 1호 영업사원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신리 외교를 추구한다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씨를 도청한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관철시킨 일본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1호 영업사원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도 달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끝난 후에 폴란드도 방문하네요. 네. 폴란드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고요. 이 방문은 경제 외교에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빈급 공식 방문. 좀 말이 이상한데 폴란드에는 국빈 방문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고요. 8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폴란드는 최근 우리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그곳 비시그라드 4개국이라고 하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나라들이 우리 원전 기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좀 협력도 기대가 되고요. 아울러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최인접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재건 사업을 할 때 그 폴란드가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참여하는 행사들을 보면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 간담회 그리고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이런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재 파일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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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